좋아요, 구독 네, 전화 들어와 있다고 하네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바이오요. 현대바이오 종목 궁금하시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만 1,500원에 50%요. 3만 1,5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 50%시고요. 네. 네, 비중이 50%로 꽤 많은 편이신데 현대바이오 오늘도 9.5% 빠지면서 좀 크게 밀린 모습입니다. 2만 1까지 떨어졌는데요. 최근 들어서 정말 제약 바이오주들이 유난히 힘이 약한 모습입니다. 현대바이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그 월요일 날 팔값을 가지고 와볼까? 네. 그 팔으면 유메이트로 갈아탈라고 하는데요. 아, 팔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셨군요. 네, 팔고 유메이트로 갈아탈라고 하는데요. 어떤가 몰라서요. 이제 종목 교체를 할까 말까 하시다가 계속 보유를 하신 건데 결국은 오늘 이렇게 큰 낙폭을 맞이하시게 됐습니다. 네, 계속 잘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더 고심이 크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지 임상현 파트너님께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많이 없으시네요. 네, 그런데 현대 바이오 부분들이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 쪽에서 한번 시세를 내줬는데 조만간에 FDA 온승이 두창 관련해서 긴급 임상 신청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천연도 치료제 쪽하고 온승이 두창 쪽하고 같은 형제 간의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천연도 쪽에서는 동물 가름 실험만 해서도 현재 승인을 내려주는 사례가 있고 과거 사례가 있지만 온승이 두창은 실제 퍼지고 있는 단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간 임상 실험에 대한 요구도 할 수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물 임상 실험 관련된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긴급 사용 신청을 조만간 현재 10월 초에 하기 때문에 수일차를 하게 되면 한 달 후에 다시 한번 서류 심사를 제출을 해라. 서류 심사를 제출을 받고 또 한 달 후에 최종적으로 내려지죠.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천연도에 대해서는 현재 동물 임상 데이터만 현재 확실하거나 또 추가해서만 되면 승인을 내려줄 수가 있고요. 또 온승이 두창에 대해서는 인간 실험 인상을 제출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현대바이오는 강범위 항바이러스 치료제이기 또 세계적으로 보면 다른 쪽의 궤질, 약간 비슷한 어떤 그런 것들이 새로운 질병, 항바이러스 질병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현대바이오의 치료 약물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 세계적인 논문학회에서 니콜로 사마디의 광범위 치료제의 효능이 많이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약세를 보이지만 다시 한번 현재 시세가 한번 리바운딩이 되기 때문에 반등이 되더라도 지금은 하지 마시고 반등 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급락이 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약간 지금은 추가락이 되는데 역해된 숄드 형태로 이렇게 추세 반전이 일어나는 걸 생각이 되고 또 기본적으로 급락에 대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이번에 제출 소식이나 기대심이기 때문에 한 번은 바짝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이 어느 정도 교체 매매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절반 정도 덜어냈다가 다시 한 번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유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얼마까지 올라가면 절반 줄까요?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매수가 근처까지는 한 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는 덜었다가 향후 출시를 보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난 어릴날 팔아서 이메이드로 갈아타 나와 마음을 먹었는데 이거 이메이드가 꼭 상상한다는 보전은 없잖아요. 물론 이거 이메이드도 많이 빠졌지만 많이 빠졌다고요. 감사합니다. 예. 또!